신종 금융사기 수법 파밍 들어보셨습니까? 일반 금융 사이트를 모방한 이른바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이용자가 접속하면 개인 정보를 빼내는 수법인데요. 이 같은 파밍 수법으로 수억 원의 돈을 인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윤호리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한 뒤 유유히 사라집니다. 35살 오모시로 중국에 거점을 둔 신종 금융사기 파밍 일당입니다. 오 씨 등 3명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은행 사이트를 그대로 모방한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이용자들에게 계좌번호와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수법으로 120여 차례에 걸쳐 6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신종 4기 슈퍼파밍은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유포해 이용자가 정확한 사이트 주소를 쳐도 가짜 사이트로 연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용자들이 접속하면 계좌번호뿐 아니라 보안카드 번호 전부를 입력하게 해 개인정보를 빼냈습니다. 오 씨 일당은 이 정보를 이용해 보안 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이용자들의 계좌에서 몰래 돈을 빼냈습니다. 보안카드 번호를 다 입력을 하라는 경우는 무조건 피싱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경찰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파밍 추가 피해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윤희리입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